여기 맨났네. 꼬마 너 뭐야? 뭐 찍은 거야? 그렇게 막 사람들 막 찍으면 안 돼? 그렇게. 아직 아주 화법진 않았네? 무슨 말 하는 거야? 그런 게 아니라면 원유하면 시원하게 정체를 까보든가. 음료하게 답 넣어서 뭘 훔쳐보는 거야? 그런 게 아니야. 이지우 거기서 뭐해? 밥알이 배잡았어 엄마. 이 ㅅ놈이 ㅅ놈아! 어어어! 어어어! 이 자식이 됐어. 여보 내가 잡았어 내가. 어머 잠깐만 잠깐만! 어머 어머 설마 너? 맞아요. 저 경태. 어머니 alright. so 아